분사구문은 문법 틀그리기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었다 그제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어서 때, 이유, 조건, 결과, 동시동작, 양보, 동격의 의미를 가진 거라 그랬지 그제 자 분사구문을 부사구로 바꿀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시제 같은지 보라 그랬지 시제가 같으면 일반 분사구문, 다른으로 완료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접속사 지우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지우고 다름은 지우면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동사원형에 ing 쓰는 거잖아 그제 그래 그게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주어, 태, 시제, 접속사 생각된 접속사 의미까지 봐간다고 했지 그제 자 잠깐 잠깐 볼게 after she cleaned the room 자 이거 부사절이잖아 after 부터 room 까지가 부사절이지 시간 부사절이다 그제 자 그녀가 방을 청소하고 난 후에 그녀는 점심을 먹었다 시제 봐야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시제 먼저 봐야지 과거 과거 같지 그럼 일반 분사구문이야 after 지우고 주절의 주어시고 부사절의 주어시 맞지 그럼 부사절의 주어시 를 지우면 된다 그리고 동사원형이 아닌지 쓰면 되잖아 cleaning her room 쓰면 되잖아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된다 자 두번째 거는 if you follow my suggestion 조건부사절이지 그제 너가 나의 제안을 따른다면 그런 말이지 you will not regret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시제 봐야지 어 이거 현재고 이거 미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시간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다 그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시제가 같다고 보면 되겠다 이거 미래다 그지 자 그럼 일반 분사구문 if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면 되지 주어 유잖아 그제 유잖아 지우면 되지 그리고 동사원형이 아닌지 쓰면 되지 following my suggestion you will not regret 그들을 쓰면 되지 자 3번은 as you forgot to do your homework you are in big trouble 자 이유 부사절이네 그제 시제 봐야지 forgot 과거지 you are 할 때 현재지 그제 시제가 다르니까 이건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완료분사구문 써야지 완료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은 having pp로 생겼다 그제 ad 지우고 you 같잖아 주어가 그럼 지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쓸까 having forgotten 쓰면 되지 forgotten to do your homework 쓰면 된다 그제 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랬어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를 먼저 보라는 거야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금 분명히 뭐라고 지금 완료분사구문 쓸 자리다 그제 근데 이걸 실수로 뭔데 일반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틀리는 거란 말이지 자 4번은 as the weather was not good yesterday 어제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we had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야만 했다 시제 was 과거지 그제 head to 과거잖아 그럼 일반 분사구문이야 as 지우고 the weather 하고 위하고 다르지 그럼 지우면 안 돼 the weather 그대로 쓰는 거야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지우면 안 되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지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은 이런 경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고 독립분사구문은 뭐라고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다 의미상 주어 분사구문도 동사니까 주어 대시를 가질 수 있잖아 그제 the weather 쓰고 시전은 같았으니까 동사원형 bing 동사원형이 words의 동사원형이 b잖아 거기 ing 쓰면 되잖아 bing not good yesterday 쓰면 되지 우리가 보통 어떻다고 일반 분사구문에서 bing이 생각되고 완료 분사구문에서는 having been이 생각되잖아 근데 그 경우는 뒤에 분사가 남아있을 때 해당되는 거야 not good 하고 형사잖아 그제 그래서 이때 bing은 생각을 안 하는게 맞다 그제 자 5번은 because you 부사였어 because of the party까지 you are not invited to the party 너가 뭐라고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you can't attend it 너는 참석할 수가 없어 시제가 과거지 그제 현재다 그제 시제가 다르니까 뭐라고 지금 완료분사구문 써야 되겠지 자 5번 별표 그럼 because 지우고 주절에 주어 you 같이 지우면 되지 완료분사구문이니까 어떻게 쓴다고 having pp로 쓰면 되잖아 having having been 그지 이거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다 그지 invited to the party 쓰면 되겠지 자 그런데 not은 어떻게 할까 부정사 동물사 분사구문은 바로 앞에 납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not 여기다 쓰는 거야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쓰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having been은 생각이 된다 알고 있지 그래서 생각해서 안 써도 돼 완료분사구문에서는 having been이 빠진다고 했잖아 not invited to the party d 그대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4번 5번 잘 알아두세요 4번을 우리가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의미상에 주어라고 하지 주절의 주어랑 달랐기 때문에 부설의 주어를 지우지 않은 걸 말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지 그지 완료 수동 분사구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거다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라고 쓴 거지 해빙 비는 날라간다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볼게 2번은 이제 뭔데 우리말 정확한 분사구문으로 쓰고 다시 절로 쓰라는 거야 분사구문으로 썼다가 절로 쓰라는 거지 비록 그 고양이는 10층에서 떨어졌지만 살아 남았다라는 거지 자 비록이네 이거 양보부사절이다 그지 양보부사절 분사구문의 7가지 의미 중 하나가 양보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주어는 뭔데 살아남은 것도 고양이잖아 그지 그지 10층에서 떨어진 것도 고양이지 그지 그럼 같네 10은 지가 떨어진 건 능동이지 시작은 그냥 과거 같다고 볼게 살아남았던 것도 과거고 떨어졌던 것도 과거고 그럼 어떻게 쓸까 Falling from 10th floor 그지 그지 더 캣트 그지 서바이브드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은 절로 바꿔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러면 분사구문을 절로 고칠 때 어떻게 하라고 절로 고칠 때 주어 태 시제의 접속사 뭐라고 그랬지 주어 뭔데 더 캣트이잖아 태는 고양이가 떨어진 거 능동이지 시제는 Falling 보고 알 수 없어 이거 현재 분사라고 해서 현재고 과거 분사는 과거가 아니야 분사는 시제가 전혀 시제를 알 수가 없거든 시제는 본동사 봐야지 과거 맞지 주어는 더 캣트이고 태는 능동이고 시제는 과거다 그지 그럼 10층에서 떨어졌지만 그지 접속사는 뭔데 양보잖아 그래서 although 쓰는 거야 although 주어가 the cat 태는 능동이라고 그랬다 그지 시제는 뭔데 서바이브 과거잖아 그래서 뭘 쓰는 거야 For fail 쓰면 된다 fell from 10th floor 쓰면 되겠지 from 10th floor 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제 너가 어젯밤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때문에까지 여기까지가 이유부사절이지 그지 주어는 뭔데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도 너지 그지 문제 풀지 않았던 것도 너잖아 그지 10은 니가 그 책을 읽지 않았던 건 능동이지 그지 시제는 뭔데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지금이잖아 근데 이건 어젯밤이 제가 안 읽었던 건 시제 다르잖아 그럼 완료분사구문이다 마치 완료분사구문 어디 쓸까 having 책을 읽지 않았으니까 뒤에 not 쓰면 되지 not not having read said the book yesterday you can't solve no no problem 여 쓸게 이해 되지 그지 자 완료분사구문이다 그제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분사구문을 절로 고쳐야돼 차근차근 봐야지 절로 고실 때는 주어 태 시제 생야때는 접속사를 보라 그랬지 자 어찌만 그 책을 읽지 않은 게 누군데 너잖아 태는 능동이지 니가 안 읽은 거 시제는 풀 수 없는 거는 현재인데 안 읽었던 거는 완료분사구문이니까 과거잖아 완료분사구문은 본동사 시제 빼기 일이야 본동사가 현재니까 can't solve 현재니까 책 안 읽은 거는 과거라 보면 되겠지 그제 그럼 접속사는 때문에 이유잖아 because you 태는 능동이고 시제는 과거라 그랬지 그제 그럼 read pp동사가 이게 진짜 동사잖아 이게 과거 red 쓰면 되잖아 red 아 안 읽은 거 과거구나 잠깐만 다시 because you 태는 능동이고 시제는 과거지 그지 그럼 부정이니까 오는데 지금 read 동사에 과거를 쓰면 되잖아 그제? b동사 조동사 는 뒤에 납부치면 되지만 일반동사는 납부치지 그제? 두 조동사임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 because you didn't read 라고 써야 되겠지 didn't read the book yesterday 라고 쓰면 된다 뒤에는 그대로 그제 자 이틀 전에 그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용카드가 없다 자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유잖아 그제? 그제? 자 분사근무를 써야되 이걸 이틀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만큼을 분사근무를 써야되잖아 지갑 잃어버린게 누군데? 주제를 좋아 나하고 똑같지 그제? 태는 내가 잃어버린거 능동이지 시제는 지금 신용카드가 없는거는 현재인데 이틀 전에 잃어버린거는 과거지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분사근무이다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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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라고 쓸게 자 완료분사근무이다 그제? 완료분사근무 자 이번엔 분사근무를 저로 고칠 때는 주어, 태, 시제, 접속사다 그제? 주어, 태, 시제, 접속사 주어 어딨어? 지갑 잃어버린게 나잖아 그제? 태는 내가 능동 잃어버린거 시제는? 시제는 뭐라고 다르잖아 그제? 완료분사근무이니까 본동사 백일이다 그제? 지금 신용카드 가지고 있지 않은거는 현재지? 그럼 완료분사근무는 백일이니까 과거로 써야되겠다 그제? 그제? 그거 알고 봐야되 접속사는 이유잖아 because because I 그제? 뭐 쓸까? lose lost 과거 쓰면 되잖아 그제? 지갑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거 본동사는 현재니까 이게 완료분사근무이니까 빼기 일 과거라 보면 되겠지? 본동사가 과거였으면 얘는 대과거를 쓰면 된다 대과거는 절로 쓸 때는 과거완료로 쓰는거 알고 있지 그제? because I lost the wallet 이라고 쓰면 되지 wallet 뒤에는 그대로 자 그 된장찌개는 일주일 전에 요리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으면 안된다 이것도 때문에 이유지 그제? 그러면 일주일 전에 요리되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분사근무로 써야되잖아 일주일 전에 요리된게 뭔데? 주절이 주어 너야 된장찌개야 된장찌개지 그럼 주절이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어를 써야된다 그걸 독립분사구문 혹은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라고 하잖아 그제? 태는 된장찌개 요리된거 수동이지 시제는 지금 먹으면 안되는거는 현재인데 요리된거는 과거니까 완료 써야되겠지 시제가 다르니까 그럼 합해서 완료 수동분사구문 쓰면 된다 그제? 원래는 완료 수동분사구문이니까 뭔데? having been cooked 쓰면 되겠지? 근데 완료 수동분사구문에서는 완료분사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되고 완료분사구문에서는 having been이 생략되거든 the soy bean paste part having been 날라오고 cooked a week ago 그지? 그것을 먹으면 안돼 you can eat it 그것을 먹으면 안돼 라고 썼다 그지? 절로 쓰면은 자 요리된거는 뭔데? 요리된거는 주절이 주어 너가 아니고 된장찌개지 10은 수동이지 시제는 다르잖아 완료분사구문이니까 완료 수동분사구문이거든 완료 수동분사구문 그러면 본동사가 지금 먹으면 안되는 현재인데 요리된거는 과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제? 그럼 you니까 because 쓰면 되지 because the soy bean paste part 완료 수동이니까 완료라는 말은 본동사 빼기 1 본동사가 현재니까 과거 쓰면 되고 수동이란 말은 얘가 당하는거다 그제? 요리된거니까 완료니까 본동사 빼기 1이니까 과거 써야되고 수동이니까 결국은 뭔데 지금? cooked동사에 과거 수동을 쓰면 된단 말이잖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해된다 완료 수동분사구문은 완료 수동분사구문은 일단 완료란 말은 본동사 시제 빼기 1이잖아 can eat 먹을 수 없는거 현재 요리된거는 과거 맞지? 시제 다르니까 완료 분사구문을 썼다 그리고 soybean paste part 된장찌개가 요리되는거니까 수동이지 그럼 결국 절로 쓸 때는 뭔데? cooked동사에 과거 수동을 쓰면 되잖아 과거 수동이 뭔데? was나 warpp잖아 was cooked a week ago 쓰면 되겠지 a week ago 뒤에는 그대로 그제? 자 그 책은 고대 중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사람들도 쉽게 그 책을 읽을 수 없다 라고 쓸게 자 여기까지 이유잖아 그러면 중국으로 쓰여 그 책은 고대 중국으로 쓰여진거 이만큼이 분사구문인데 쓰여진게 누군데?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 책이지 독립분사구문이다 태는? 책이 쓰여진거 수동이지 그지? 시제는? 중국 사람들은 쉽게 읽을 수 없는거는 현재인데 고대 중국에 쓰여졌던거는 과거겠지 그러면 완료 수동분사구문 쓰는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제? 완료 수동분사구문 자 그럼 독립분사구문도 써야되고 완료 그 다음 수동도 써야되는거니까 전부 다 들어가네 독립분사구문에다가 완료 수동분사구문 the book 그제? 이게 의미사항이 좋잖아 태는 수동이라면서 그제? 시제는 뭐라고 지금? 다르다면서 그제? 완료 수동분사구문은 having being pp니까 written 쓰는거지 written 그제? in ancient china 다시 ancient china 그제? 자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chinese today kent read a book 쓰면 되잖아 그제? 완료 수동분사구문에서 having been이 생각된다고 했지 그제? 그래서 지금 원래는 the book written in ancient china 로 써야되는거야 꽤 중요하다 지금 내가 having been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having been을 썼지만 보통은 완료문사구문에서 having been이 생각된다 약속이라고 했다 그제? 일반 문사구문에서는 being이 생각이 되지 자 다시 볼게 그 책은 우리말 봐봐 고대 중국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사람들도 쉽게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 easily 빠졌네 자 고대 중국에서 쓰여진게 누군데 주주리 주어 중국 사람들이 아닌지 그 책이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해 그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지 10은 그 책이 쓰여진거 수동이지 시제는 시제하면 본동사 봐야 되는거야 문장의 본동사는 이거잖아 중국 사람들도 쉽게 그 책을 읽을 수 없다 책을 읽을 수 없는거는 현재지 그럼 쓰여진거는 과거니까 뭐라고? 완료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분사구문 써야되고 책이 쓰여진거니까 수동이니까 합해서 완료수동분사구문 쓰는거지 완료수동분사구문은 having been bp다 그제? 거기서 having been이 날라간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거야 자 그럼 절로 써야지 절로 때문에 because 쓰면 되지 because 주어는 더 북이다 그제? 다르니까 안썼다 다르니까 안지웠지 그제? 독립분사구문이었다 더 북 그럼 10은 뭔데? 수동이라고 했잖아 시제는 뭔데? 완료라고 했잖아 완료가 쓰였단 말은 본동사 101이니까 본동사가 현재니까 얘는 절로 쓸 때 뭔데? having been written 쓸 때 절로 쓸 때는 뭘 써야 된다고? 과거 써야지 과거 얘가 현재니까 절로 쓸 때는 과거를 쓰는게 맞지 그제? 과거를 쓰는게 그 다음 수동이니까 뭔데? 과거 수동 써야 된다 그제? 과거 수동 절로 쓸 때 이해 됩니까? 그럼 pp가 뭔데? having been pp에서 pp가 진짜 동서잖아 이 동서 원형이 right거든 right 동서에 과거 수동 쓰면 되는거야 그래서 was written 쓰면 되지 in ancient china 라고 쓰면 되겠지 그제?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분사구문 이야기했는데 분사구문 꽤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지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칠 때 그 다음 분사구문을 절로 고칠 때 각각 외우고 있으라 그랬다 그제? 부사절을 구로 고칠 때는 시제 같은지 봐야 된다 시가 같으면 일반 분사구문 다른 외우 완료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접속사 지우고 주절의 주어랑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지우면 안되지 달라서 지우지 않은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다 그제? 그 다음에 동서원형이 ing 일반 분사구문에서는 동서원형이 ing일거고 완료분사구문에서는 뭐라고? having pp 쓰면 되겠지 그리고 분사구문을 절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주어 태시제 접속사 순으로 보고 차근차근 고치면 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분사구문은 일반 분사구문과 완료분사구문이 있는데 각각 능동수동 능동수동이 있다고 했지 능동수동 이거 모양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ing고 이거 뭔데 having pp지 having pp 이거는 pp 요것도 pp 근데 수동태 분사구문 앞에는 일반 분사구문에서는 having bing이 생각되어 있고 완료분사구문 수동태 분사구문 앞에서는 뭐가 빠져있다고? having bing이 빠져있다고 했지 이 부분은 전부 다 뭐라고 분사구문 틀 그리기에 아주 궁금하게 나와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이럴 그